안녕하세요 달콤한총각 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가 빈 화분도 준비가 되어 있구요 화분에 식재된 아이들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포트가 조금 넘기 때문에 자 요거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방은 안하구요 자 여기 적혀있는 정찰가 금액을 적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은 828 이라는 아이구요 자 우리공방 화분에 식재가 되있어요 요거는 분 포함해서 25,000원 자 그리고 2번 자 2번 2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공방분이구요 자 화분 포함해서 25,000원 자 3번은 이부금이에요 이부금 금발연 정말 잘 되어있죠 자연군생으로 되어 있구요 화분 포함해서 25,000원 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1 2 3번을 한 분이 하시면 세트가격 6만원 이에요 그러면 화분 가격도 안되는 거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은 콩쥐 팥쥐 자 콩쥐 팥쥐 정말 잘 묵혀놨죠 자 사이즈는 10cm가 넘구요 가격은 화분 포함 25,000원 자 5번은 몽블랑이에요 몽블랑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사이즈랑 화분 크기 보시면 되겠구요 자 5번 15,000원 자 6번 7번 8번 9번은 자 같은 화분 정수화분이에요 자 6번은 돌기금 자 7번은 라이징스타 8번은 젤리카시오페아 자 9번은 가시마리아 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번 25,000원 7번도 25,000원 8번도 25,000원 9번도 25,000원 이에요 자 근데 요 4개를 한 분이 다 하시면 9만원에 드립니다 세트 9만원 자 그리고 다음 10번 자 10번은 시몬 이에요 시몬 자 요정도 사이즈면 식물만 2만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화분 포함해서 만원에 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다음 콜린 11번 콜린 자연군생 삼두에요 물은 조금 더 올라오긴 할 건데 지금도 물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격은 만원 자 그리고 12번은 루신다 자 루신다 쌍두로 되어 있구요 화분 포함해서 만원 자 그리고 13번은 에보니금 에보니금 이에요 가격은 만원 자 그리고 15번은 카사노바 입니다 카사노바 자구 하나 달고 있구요 화분 포함 15,000원 자 23번은 루디아 공방분 이에요 자 루디아 공방분 요렇게 보시면 되요 화분 포함해서 25,000원 이에요 식물은 나나오쿠미니 자 그리고 22번은 자 마왕 입니다 마왕 22번 마왕 자 22번 마왕 화분 포함해서 25,000원 화분은 루디아 공방분 이에요 자 그리고 21번은 테슬라 자연군생 이구요 가격은 만원 자 내경은 10cm씩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번 자 프랭크 슈퍼클론 이에요 푸슈 인데 자 종자가 정말 좋습니다 검붉은 빛감을 띄고 있죠 화분 포함해서 25,000원 자 19번은 서인경 분에 식재되어 있는 자 토스카넬리 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화분 가격이 조금 올랐죠 그래서 만원이 넘는 요아이 자 식물 포함해서 15,000원 화분까지 자 그리고 18번은 시모야마 콜로라타 에요 자 자꾸 달고 있구요 화분 사이즈 보세요 12cm는 충분히 나올 것 같구요 가격은 화분까지 2만원 자 17번은 프로포즈 에요 자 프로포즈 빵실 빵실하게 얼굴 동그랗게 잘 만들어 놨죠 요렇게 보세요 자 화분 포함해서 4만원 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주성 헨리오스 에 주성 헨리오스 요정도 면은 3만원은 그냥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화분 포함해서 15,000원 입니다 얼른 사 가세요 자 그리고 15번 신라이 화분 포함 2만원 자 그리고 14번은 바손이에요 바손 자 화분 보시구요 가격은 25,000원 자 그리고 34번 34번은 얼굴 빵실 빵실하게 키워놓은 요아이 크림티 입니다 크림티 크림티 자 34번 가격은 25,000원 화분까지 자 그리고 다음 33번 자 33번은 소울엔 자 5,000원 자 32번은 1930 에 보니 자 1930 에 보니 5,000원 자 31번도 1930 에 보니 5,000원 자 그리고 30번은 레드 티아라 에요 레드 티아라 이게 레타가 아닌가 레드 타이거 마리아 에 레드 타이거 마리아 같아요 자 가격은 만원 이에요 30번 자 그리고 29번 자 아톰 입니다 요것도 공방분 인데 루디아 거 같아요 자 요아이 자 화분 요렇게 보세요 자 가격은 20,000원 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식물 만 이에요 자 요게 노란 딱지 자 그리고 다음은 28번 라탐 철화 자 얼굴 보세요 자 사이즈랑 가격은 20,000원 자 27번은 sp 로 돼 있는데 요게 지금 얼굴이 너무 이뻐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요 27번 2만원 자 그리고 26번 자 26번 자 26번 습지야 입니다 습지야 자 습지야 쌍도로 돼 있구요 눈사람 같죠 자 요렇게 보세요 습지야만 38,000원 이구요 자 화분 포함하면 48,000원 이에요 자 그러면 화분을 만원 밖에 안 보는거에요 야 이거 화분만 이라도 사고 싶네 자 이거 25번은 요게 아르제에요 아르제 자 아르제 자 아르제 가격은 25,000원 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이렇게 보세요 요 화분을 지금 식재를 요렇게 해두셨는데 가격이 25,000원 이에요 자 그리고 25번은 러스트 네임 자 요거는 식물만 드립니다 25,000원 43번은 한스에 보니 같아요 자 가격은 15,000원 42번은 레종이에요 레종 자 레종 자 새빨갛게 물을 올려놓은 요아이 식물만 2만원 자 그리고 41번은 원종 몰게인 자 원종 몰게인 자 이렇게 바디감 바디감 보세요 가격은 25,000원 자 40번은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핑크색이네요 그러면 화분까지 자 화분까지 25,000원 자 40번은 샬몬 자 40번 샬몬 쌍도로 되어있구요 자 화분까지 20,000원 자 그리고 허니핑크에요 자 사이즈는 10cm 가 넘겠구요 자 요아이 요렇게 보세요 화분 포함 25,000원 자 고 옆에는 아카이선 글래머 에요 아카이선 글래머 자 바디감이랑 입성이 되게 좋아요 가격이 25,000원 이에요 식물만 자 그리고 다음은 37번 37번은 요게 블루진 자 블루진 금 식물만 만원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아이고 요것도 블루진 이네요 가격 만원 자 그리고 35번은 레옹 이에요 레옹 자 요렇게 보시면 되요 레옹 가격은 4만원 입니다 자 그리고 뒷줄에 있는 요아이 자 오키드스타 에요 자 45,46 오키드스타 포트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있구요 자 요렇게 모주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요 오키드스타 자 명품 아이 자구 에요 가격은 6만원씩 자 포트가 12cm 니까 요거 모주 사진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47번 레드불이에요 레드불 자 레드불 금 소고기 금이죠 자 금이 약해요 자 그래서 요거 35,000원에 해주셨구요 48번은 sp 입니다 sp 자 요렇게 보시면 되요 가격 2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49번 치와와 엔시스 자 자구 달고 있구요 가격 만원 자 그리고 50번은 안성 에보니 자 까만 라인이 아니고 레드 타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요 가격은 25,000원 자 그리고 51번은 베라가모 자 베라가모 요렇게 보세요 가격 25,000원 자 그리고 52번은 카사노바 카사노바 이렇게 보세요 만원 자 그리고 53번은 마젠타 입니다 마젠타 2만원 이에요 자 그리고 54번은 화분 까지 해서 로라클론 2만원 자 그리고 55번 자 55번 요게 무슨 금 이었죠 이게 금인데 자 55번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이러면 뭐요 아 미니벨 아 미니벨 이게 미니벨 이에요 자 요거 55번 자 가격은 만원 입니다 자 그리고 63번 자 6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미라클 금 이에요 군생이구요 25,000원 자 62번 후레뉴 자 빵떡이로 키워놨어요 자 요아이 3만원 자 그리고 61번 골드 마리아 자 골드 마리아 입성이랑 요렇게 보세요 자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소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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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소간지 자 요렇게 얼굴 보세요 자 가격은 35,000원 자 그리고 파리한다니까 요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68번 SP 자 요게 에보니 금 같아요 자 요거 가격은 25,000원 포트가 15cm 자 그리고 다음은 컬러풀 이라는 아이 69번 이구요 자연군생으로 되어있어요 컬러풀 가격은 35,000원 자 다음은 70번 이에요 자 골드벨 자 골드벨 자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71번은 토카타 쌍도로 되어있구요 자 얼굴 보시면 되요 요렇게 가격 2만원 자 그리고 72번은 요게 레드 스카이예요 72번 자 레드 스카이 자 얼굴 보세요 자 가격은 3만원이구요 자 79번 백봉 자 얼굴이 따글따글하게 나오죠 그리고 많이 묵혀놨어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요 자 지금 얼굴 주수가 둘 네 여섯 여덟 보이는 것만 팔뚜에요 가격은 35,000원 자 그리고 다음은 78번이에요 피델리오에요 자 사이즈는 15cm는 나올 것 같구요 자 입장 두께감이랑 보시면 되요 3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77번 시몬 마틸다 예요 자 시몬 마틸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뒤쪽에 자구도 달고 있죠 자 가격은 5만원 자 그리고 80번은 마리아 철화금 이에요 자 마리아 철화금 자 정말 오랜 시간 딸딸 묵혀가지고 잘 키워놓은 요아이 자 요렇게 생얼이랑 같이 있죠 가격 2만원 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76번 황금 주피터 자연군생이에요 이 빛감보세요 오렌지 빛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도 지금 보이는 것만 칠 때 이쪽에서 가격은 5만 5천원 76번 이에요 자 그리고 요쪽으로 넘어가서 자 요 59번 자 59번 자 일반 주피터죠 일반 주피터 입성이랑 좋구요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58번은 몬스터 마리아 몬스터 마리아 요렇게 보시면 되요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57번 자 57번은 6종 마리아 6종 마리아 자 타입이 약간 다른 타입이에요 자 가격은 2만원 그리고 56번은 먼노 하나 둘 셋 삼두로 되어 있구요 얼굴 보세요 가격 2만원 자 그리고 64번은 줄리아나 핑크 입니다 줄리아나 핑크 자 포트가 18cm 포트 구요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다음 65번 요게 레이블리 레이블리 자 레이블리 자 65번 레이블리 자구 밑에 요렇게 나오고 있구요 자 그리고 위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요 65번 2만5천원 자 66번은 라이징 스타 둘렛 자 일단 보이는건 사두 오두 에 오두에요 뒤쪽도 있네요 자 가격은 3만5천원 자 그리고 67번 상부 련이 상부 련 자 종자는 정말 좋은 종자의 요구 같은 경우는 자 기본상 타입의 상부 련은 입성이 많이 길어요 자 요아이 짤똥하니 환협으로 되어있죠 가격은 2만5천원 자 그리고 73번 샤넬 입니다 샤넬 자 자연 군생 이구요 이렇게 보세요 가격은 2만5천원 자 74번은 마돈나 에요 마돈나 마돈나 사이즈도 엄청나게 좋구요 자 식물만 3만5천원 요거 주선 거에요 나를 75번 자 75번은 홀리데이 자 홀리데이 이렇게 보세요 가격은 3만원 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자 라쿠 화분이 준비가 되어있어요 라쿠 화분 요렇게 보세요 자 여기 라쿠 화분이 준비가 되어있는데 번호는 빠르게 말씀드릴 거구요 균일가 전부 다 2만원씩 이에요 자 85번 자 2만원 86번 2만원 자 요거는 초연 라쿠 요거는 루디아 공방 라쿠 에요 자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요 자 87번 자 88번 그리고 89번 자 90번 91번 92번 96번 자 95번 자 94번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93번 자 그리고 97번 자 98번 99번 요게 100번 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요 자 라쿠 분 이에요 초연 라쿠 하고 루디아 공방 라쿠 분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자 무조건 2만원씩 이니까 확인 하시구요 자 이쪽으로 요렇게 와서 자 여기 자 101번 콜리 입니다 콜리 자 101번 콜리 자 이렇게 보세요 맑은 타입의 콜리구요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102번은 스타 체이서 자 시중에 없음 요렇게 적어 두셨죠 자 요렇게 보세요 바디감이랑 손톱 라인이랑 자 가격은 3만원 자 가격은 6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103번 머큐리 자 손톱 라인이랑 보세요 자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104번 자 주피터 대형종 이에요 자 바디감이랑 성장점 있는데 보세요 봉황으로 잘 엮여 있죠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105번 프로포즈 스페셜 입니다 프로포즈 스페셜 자 여기 보시면 요청시 모주 사진 다 보여 드린다고 하셨죠 자 모주는 다 있어요 자구니까 자 여러분들 편하게 구매하시면 돼요 가격은 8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106번 자 영꽃 마리아 자 이거 타입 잘 보세요 자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다음 107번 자 107번 레드 바손 이에요 레드 바손 자 이렇게 보세요 자 포트는 16cm 자 이게 17 17 17 17cm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구요 자 가격은 5만원 자 그리고 다음 108번 마돈나 입니다 마돈나 이렇게 보세요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다음 116번 비채 마리아 비채 마리아 자 오색 자 오색 마리아 비채 마리아 이렇게 되어있죠 요거는 화분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화분 포함해서 가격이 요게 키키 공방 화분 이에요 키키 공방 화분에 식재를 하셔가지고 화분 포함 116번 10만원 이에요 자 비채 마리아 만 얼만지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115번 피델리오의 피델리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피델리오 자 바디감이 조금 다르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바디감이 이렇게 자 포트는 요게 20cm 자 초록색 분의 식재가 되어있구요 자 가격은 7만원 입니다 자 그리고 114번 자 마르스에요 마르스 자 대형 종이구요 가격은 3만원 요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113번은 자 콩쥐 팥쥐 가격은 3만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은 112번 자 신품종이에요 자 푸바오 푸바오라는 아이예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은 7만원 자 그리고 111번 자 로라클론 A타입이죠 요렇게 보시면 되구요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110번 자 화분 포함해서 드리는 간츠인데 야 요거 엄청나게 이거 뭐 화분은 안 보셔도 되는데 식물만 봐도 요게 엄청나게 이쁘네요 자 그리고 이게 약간 3반 들어간 것 마냥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109번 자 마리아 칼라스 자 마리아 칼라스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자 그리고 117번 자 모란동백이구요 모주 당연히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세요 자 가격은 14만원 포트는 12cm 자 그리고 118번 돌기마리아 금군생이에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모주까지 5두로 돼 있구요 분 포함해서 가격은 4만원 입니다 화분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119번 푸바오 사이즈가 저기 뒤에 있는 아이보다 현저히 더 크죠 자 119번 푸바오 가격은 9만원 자 그리고 120번 스텔라 금입니다 자 요렇게 이게 3반 약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얼굴이 안 틀어진 거에요 자 이게 금 발현이 많이 되면 얼굴이 많이 틀어지는데 요렇게 3반으로 들어오는 스텔라 자 요렇게 깔끔하게 얼굴 잘 만들어 놨죠 가격은 4만원 입니다 자 그리고 121번은 해와달 농장에 자 레드 바손이에요 자 요 타입은 맑은 타입으로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성장점이 있는데 자 3반금 들어간 거 마냥 요렇게 빨간 펄감이 상당히 이쁜 아이예요 가격은 1 8만원 자 1 8만원 18만원 이구요 자 요거는 모주사진도 있으니까 자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122번 자 시중에는 없습니다 자 시중에 유통되는게 아니구요 자 요아이 이름이 오로라에요 오로라 자 말씀하여 문의를 주시면 모주사진 드릴 거에요 가격은 20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123번 자 자구 하나 달고 있구요 옆에 글래머 레드 입니다 글래머 레드 자 글래머 레드 가격은 10만원 이에요 요것도 알아보셔야 되는게 레드 글래머 글래머 레드 뭐 이거 특정 매장에서 나오는 아이는 가격이 또 달라요 자 입성도 다르구요 자 그리고 124번 자 124번은 안성영꽃마리아에요 자 안성영꽃마리아구요 요렇게 보세요 요아이도 마찬가지에요 모주사진 요청하시면 보여드릴 거에요 가격은 25만원 입니다 자 그리고 125번 슈가젤리에요 슈가젤리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125번 슈가젤리 가격은 5만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5번 까지 해서 좀 빠르게 보여드렸는데 자 실방은 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필요하신거 여러분들 요청을 하셔가지고 사진 필요하신 분들 사진을 언론은 받으셔서 빠르게 구매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가격은 지금 현저히 많이 낮춰 놓은 상태구요 자 가격은 어디에서도 안 빠질 거에요 자 그리고 화분 포함되어 있는 아이 있고 그냥 식물만 가는 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